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박다솔 리드 뉴스 청소년 기자, 독자는 부산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아마 서울에 이은 제2의 도시 바다가 유명한 도시 세계적인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할 것이다. 그러나 부산은 미래 지향적인 모습 뿐만 아니라 굴곡진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특히 6.25 전쟁 이후 잘 알려지지 않은 피란민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도시가 부산이다. 필자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 몇 곳을 독자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국제시장과 부평 깡통시장 먼저 국제시장은 영화 국제시장으로도 유명한 시장으로 국제시장의 역사는 일본인들이 남긴 전시물자와 해외 동포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거래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6.25 전쟁 중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물건까지 취급하게 되면서 비로소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제시장이라 불리게 되는데 휴전 후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북적거렸던 시장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가장 잘 보여준다. 실제로 국제시장에서는 영화 국제시장의 촬영지인 코푼니네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보기 위해 외국에서도 국제시장을 많이 찾는다. 주로 다양한 공구를 팔며 109에서 609 12개동 24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평깡통시장은 국제시장 바로 옆에 자리 잡은 또 다른 시장으로 1890년대 사거리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여 단일시장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시장이 주로 공구를 판매한다면 부평깡통시장은 야시장으로도 유명하여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하며 총 7개의 아케이드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보수동 책방 골목 보수동 책방 골목은 부산이 임시수도이던 시절 이북에서 피나눈 손정난시 부부가 헌잡지 만화 등을 판대서 시작된다. 공부하기 어려웠던 시절 학생과 지식인들은 헌책이라도 구매하기 위해 보수동 책방 골목을 찾았으며 이후 60에서 80년대를 거치며 보수동 책방 골목에는 약이름계의 점포가 자리 잡았으며 현재는 관광객들에게는 문화공간으로 학생과 지식인들에게는 여전히 저렴한 가격에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하다. 세 번째 부산 근현대 역사관 부산 근현대 역사관은 부산의 근현대 역사를 알리기 위해 설립된 박물관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동양척식회사 부산지점으로도 사용되었던 건물을 오랫동안 본관으로 사용하다가 최근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해당 건물은 현재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건축물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본관은 바로 옆 건물로 개항 당시부터 일제강점기 때의 강제노동과 독립운동 문화생활과 광복 이후 민주화까지 부산의 모든 근현대사를 담고 있는 유일무이한 박물관이다. 부산은 피란민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6.25 전쟁 이후 몰려들었던 피란민의 삶의 터전이자 그 자체였다. 만약 부산을 들른다면 그들의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위에 장소들을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떨까? 현대와는 다른 색다른 부산을 느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